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어.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답답하고 그전에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지구녁이 어리냐고 고개가 쏙러지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 그냥 당당하게 나가셔. 본인이 지구녁만 어리냐고 파고 들어가면 안 돼. 당당하게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당당하게 막 팍팍 불고 싶고 팍팍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은 뜻대로 안 되죠. 본인이 성격 자체가 좀 잘못도 있어. 소심해. 그렇죠? 맞아요. 성격이 여자처럼 많이 소심해. 조금 소심한 게 아니야. 많이 소심해. 팍 차고 나가야 돼. 근데 본인의 치... 이렇게 상복이 보인다. 상복이요? 응. 사실 할머니가 좀 편찮으신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거의 3, 4, 5년 동안 계속 누워 계신데... 올해 잘하면 삼복이 있겠어. 올에요? 응. 올. 올 가을? 네. 가을이나 겨울에 삼복이 있는단 소리 나와. 하얗게 좀 삼복이 보이거든? 네. 근데 올해 그러겠다. 슬픈데요. 슬퍼? 제가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 본인은 부모... 저기... 저기... 엄마 아버지 정 없어. 맞는 것 같아. 응.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슬픈 거야. 그 말에 그래도 할머니가 의지하고 살았거든? 근데 어떡하면 좋아? 할머니가 가시게 생겼는데? 본인이 좀... 뭐라니까... 어깨를 필려면 할머니가 좀 더 살아야 되거든? 응. 할머니가 모든 게 본인의 해치 많이 해줬어. 응. 어렸을 때부터 또 할머니가 키웠구만? 네. 응? 아버지는... 엄마는 내일 놔놓고... 딱 적어놓고... 너는 너 나는 나 같잖아? 네. 너 찢어진 지 옛날이여? 네. 거의 제가 두 살 때인가 이혼하셨어요. 할머니 손에 컸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할머니 정이 많이 저거 한 사람이야. 근데... 부모 정이 없어. 본인은. 정이 메말려 있어. 네. 응? 아우... 가슴이 아파 여기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날려고 그래.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놈들처럼... 엄마 아버지가 막 뒷받침을 해주고... 막... 이제 제대로 이렇게 한 달에 본인이 벌써... 컸어. 근데 지금은 못해. 네. 가끔 가다... 물론...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된 것도... 또 죄 탓이겠지만... 응. 제 선택이 되겠지만... 가끔 가다 이제 그런 원망도 하죠. 그죠? 네. 안쓰럽다. 본인은... 엄마 아버지 부모 형제 덕 없어. 모르지... 할머니가 그래도 살았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또 가신다니까... 또 안쓰럽다. 에휴... 이동수 있어요. 아... 네. 네. 안 그래도... 이동수 때문에 왔지?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도 일이... 좀 굳이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그거 고민 때문에 왔어. 본인이.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눈에 보여서 내가 말씀해 드린 거야. 먼저. 네. 응. 아... 무슨 띠야? 토끼띠요. 87년생. 87년생 토끼띠? 에휴... 본인은... 진짜 아깝다. 배웠으면... 필대를 돌리고... 어... 필대를 돌려야 되는데... 공무원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현장 직업이에요? 맞아요. 응. 현장 직업을 하려니까 속이 터진 거야. 제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술을 배웠어, 내 본인이. 지금부터 안 늦었어. 네. 현장 일을 하는 게 짜증나, 본인이. 맞아요. 기술을 좀 배워. 기술을? 응. 네. 기술을 배워야, 본인이. 떳떳해. 네. 지금 현장 일을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짜증만 나고. 해기도 싫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막 그게... 맞아요. 막 울문이 터져, 막.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온 거야.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되나. 응? 지금 뭐를 해야지 내가 풀리려나. 정확히 하세요. 응. 그것 때문에 왔어. 기술을 배워. 기술이요? 응.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본인이.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기술이 있어. 돈 많이 버는 기계를 다루든지. 응. 그거를 해. 응. 안 늦었어. 안 늦었어요. 응. 일을 하면서도 참아 좀. 네. 참고 내가 기술 양복하게 배울 때까지는. 내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치? 네. 근데 그거 다른 거는 다 참겠어. 근데 사람들이 막 뒤통수에 대해서 뭐 어쩔 수가 없으면 무시를 하면 나하고 너무 짜증나 지금. 그쵸? 그래서 뭐 내가 이 헤드를 댕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내가 18일 아주 니가 아니면 뭐 죽지 않은데. 때로는 이래. 네. 응. 혼자 아주 비만증 중추하러 혼자 좀 안좋아. 응. 응. 그래 지금. 응.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 본인이 제일 하고싶으면 배우고 싶은 거를 하세요. 응.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게 싫어. 본인은. 혼자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하는 게 기술적으로 하는 게 딱이야. 응. 그거를 딱 배워. 응. 그러면 본인이 아마 성공할 거야. 응. 안 늦었어. 응. 찾아봐야겠네. 응. 본인이 내가 막 나 혼자. 본인 머리도 좋아. 응. 본인이 안해서 그렇지. 많이 죽었어. 본인이. 맞아요. 모든 걸 다.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힘들게 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어버렸어. 근데. 딱 한 번 기회에 있었다 보니. 학교 다닐 때. 기술주로 나갔을 기회에 한 번 있었어. 그랬던 거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거의 고3 때 다 포기하고 공부를 곧잘 했지만. 뭔가 이제 그런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수능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포기하고. 거의 전문학교 같은 데 갔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지원했던 게. 실내 인테리어 과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서비스 과 로 바꿨거든요. 그거 인테리어 과 로 갔어야 돼. 본인은. 그런 생각 요즘 해요. 요즘 이제 두 개 잘 나가잖아요. 이런 실내 인테리어. 작은 이런. 큰일인 거 말고. 그게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맨날 이제 집 꾸미는 거 이런 거 보고. 그걸로 그쪽으로 나갔어야 돼. 본인이. 근데 그때. 내가 한 번 기회 있었다. 그때 틀어진 거야. 그때 나갔어야 돼. 그랬으면 지금쯤은. 일로가 됐지. 지금쯤은 아마 똥똥 대고 돈 벌걸. 왜 그랬어. 근데 그때도. 내가 방황을 하면서도. 또 친구 때문에 또 벌어진 것도 있어. 친구가 그. 서비스 과 를 먼저 갔거든요. 아 그럼 나도. 이것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서비스도 가볼 거야. 친구 따라 강남구 한 거야. 본인이. 근데 선택을 잘못한 거야. 아. 그런 거 같아요. 어. 어떡할 거야. 어. 지금 서비스. 그래도. 본인 스태스. 장난 아닐 텐데. 서비스 많이 받을 텐데. 맞죠. 사실 이제. 거의 작년까지. 서비스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사람 진짜 쳐다보기도 싫고. 지쳐. 지쳐. 말도 하기 싫어. 본인 지금. 아. 아. 지금 안 늦었어. 안 늦었으니까. 그렇다고 금방 탁. 그만두면 안 돼. 네. 그만두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배울 때까지. 준비할 때까지. 댕기면서 준비를 하셔. 그러면. 본인이. 한. 쉽게 얘기하면. 사실 3년만 배우면 아마. 일루가 돼 있을 거야. 네. 그쪽은 막 머리에 티거든. 본인이. 집에서 또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거든. 응. 네. 그렇게 해봐. 네. 그게 길일 거야. 본인이. 그게 길이야. 응. 지금도 서른 살. 인자 뭐. 서른. 네. 세른 넷이잖아. 그죠? 네. 안 늦었어. 응. 그거라셔. 그 길이 그 길이야. 네. 지금은 아주 힘들어 죽겠어. 사람 쳐다보고도 싫고. 눈도 안 마주쳐. 응. 맞아요. 맨날 신부에. 보면 비 맞이 같은 중처럼 종월차만. 다 안 stitch아. 다 안 써. . 신윤을 dumb했잖아. 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맞아요. 살기 싫어 죽겠어. let's go. 맞아요. 회사 나가기 싫어. 네네. 네. 일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살기 싫어 죽겠어. 회사 나가기 싫어 죽겠어. 네. 출근 전에 고역이에요. 고역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거를 그냥 내가 추미생활이라고 한다라고 바꿔. 추미생활이라고 하고선 이걸 기술을 만복해 배울 때까지. 서비스도 내 기술이거든. 근데 본인은 이 서비스가 내 기술이 아니고 이는 인테리어.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걸로 바꾸셔. 그러면 잘하고 써. 본인은 벌써 머리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딱딱딱딱 나와. 나오는데 친구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길래 잘못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알았죠? 그쪽으로 바꾸셔. 그러면 아마 본인 성공합니다. 3년.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거 파고 들어가잖아. 그럼 정확하게 3년. 3년이면 아마 내가 일료가 됐을 거야. 본인은 그리고 내 3년 그걸 정확하게 3년 있다가 내 일료가 되고 내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직원들을 딛고. 본인은 내 직원을 딛고 부려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안정난 생활을 해. 넌 밑에 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사람만 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 접수도 저기를 하거든. 근데 본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셔. 그거를 이거를 한꺼번에 이동해버리면 본인이 실업자가 돼버려. 안 되니까 이걸 하면서 이거를 틈틈이 배워가면서 이제 트롯을 다 바꿔갈 준비를 하셔. 그게 딱 3년 걸리는 것 같아. 그걸로 하셔. 직업. 직업 변동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할머니한테 잘해주셔. 할머니 돌아가시기 위해서. 항상 좀 되셨어요. 그래서 오래냐, 내년이냐, 아니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셨다가 조금 잘하셨다가. 그래도 안 잘하셨다가. 할머니가 제대로 눈을 못 감어. 본 눈 때문에. 본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장가도. 장가 안 갔잖아. 장가를 가야 할머니가 눈을 감을 텐데. 이래.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 아이고, 똑강아지 내 새끼. 처놈의 새끼 자리를 잡아야지. 왜지? 맨날 할머니가 한쪽으로 울어. 응? 그러니까 잘해주셔. 잘해주셔. 네. 근데 결혼 일찍 하지마. 여부가 없어. 아, 여부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부가 없어. 아버지 닮아갖고 여부가 없어. 또 아버지처럼 왜 나놓고 또 여자 간다. 결혼 일찍 하지마. 35 넘어서 해. 지금 할만도 없어요. 할만도 지금 없을거야 아마. 본인은 속으로 엄마, 아버지의 엉망을 많이 하신 사람이야. 그죠? 네. 본인은 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부르셔야 돼. 사람들 틈에 사는 게 싫어. 내가 부려야 돼. 본인은. 그 욕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 지금 하나도 안 늦었어. 늦었다가가 진실이야. 알았죠? 요즘 제가 좀 그런 관심 있는 거 말고도 제가 쭉 했던 일이 서비스 있다 보니까 또 커피 바리스타일을 되게 오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바리스타만 하면 조금 좀 경쟁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일을 그만두면 만약에 커피 머신이 수리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뭐 기계를 만진다고. 기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계로 다뤄야 되고 인터넷으로 아기자기 꾸며야 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해도 괜찮아. 응. 같이 해도 괜찮아. 네. 자기가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래야지만 괜찮아. 이거 내가 해계시는 거 억주하려니까 쭈알쭈알쭈알쭈알쭈알쭈알쭈 이래.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이 병 걸릴 것 같아. 그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커피제 바리스타일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이 겸해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 네. 괜찮아.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물어보고 있으시나요? 한 가지 제가 좀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같은 신나 같은 이런 걸 계속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요즘 되게 안 좋아진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간 쪽으로 안 좋아요. 네. 간이 지쳐요. 본인이 거기 갔다 오면 피곤해요. 네. 간에 좋은 약을 좀 드세요. 간이 좀 많이 지쳐있다고 그래. 술, 담배 먹어서 간이 지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둘 다 안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서 그래. 내 몸에 면역성이 좀 떨어지고 간이 지쳐있어요. 지쳐있으니까 간에 좋은 거를 좀 잡두셔야 돼요. 본인은. 그리고 쉴 때 되면 그냥 내가 자고 싶다 할 때는 그냥 푹 자고 주무세요. 어쨌든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서 못 잘 때가 있어. 맞아요. 고민이 많아. 머릿속에 아주 고민이 많아. 본인이. 그렇죠.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저는 그래. 결국 본인이 너무 안하는 걸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얽매이 서비스 저게 얽매이 있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그때는 그냥 하셔. 그래야지만 스트레스 안 받아. 그리고 몸을 좀 챙기세요. 본인이 술 담배 안 먹는데도 막 지쳐있어. 그게 스트레스 받아 서로 이게. 간이. 그리고 자고 싶을 때 팍 자고 몸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좀 드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피곤한 게 없어져. 맨날 피곤해 있어. 지금 피곤해 쩌들어 있잖아. 그걸 좀 그렇게 하셔. 몸을 관리를 좀 하셔. 운동 좀 하셔. 그러면 아마 관리가 될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말해서 이제 짧은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이제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이제 하면 사실 그게 좀 두려웠거든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할까 뭘 좀 배워볼까 하면 이제 노년에 좀 노년에 좋아요. 노년에 그래도 돈복은 있어요. 노년에 돈복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배우세요. 지금 조금 덜 벌더라도 차라리 그렇죠. 본인은 욕망이 있어요. 지금.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져서 어떻게 어떻게 꾸미고 살아야 된다는까지 머릿속에 군상이 있어. 맞아요. 공장 들어온 이유가 네. 돈을 사십 몇 가지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펜션 이런 걸 해볼까라 했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풀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용기를 가지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본인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 50대 50대 되면 아마 모든 걸 다 보고 본인 꿈을 차릴 거예요. 너의 그 그거 본인 짠돌이야. 돈에 대는 데는 엄청 짠돌이야. 술 담배 안 먹는 이유도 그거야. 그거잖아. 술 담배 먹으면 돈 들어가니까 안 먹잖아. 그건 사실인데 통장 영상 없어요 돈이. 네. 다 하는 게 많아서 그래. 뭐 비싼 거 사거나 이런 거 없는데 술 담배도 안 마시는데 돈이 안 많이 들어가. 안 쓰려고 하는데 이 안 쓰려는 생각을 한 몇 주만 안 하면 그냥 내년 본인은 돈 들어 통장에 차고차고 쌓이는 게 내년부터예요. 올해는 까지 돈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내년부터는 돈이 차고차고 쌓일 거예요. 백 원을 모으고 천 원을 모으고 천 원을 모으고 또 만 원을 모아지고 만 원 모아지면 또 십만 원 모아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내년부터예요. 올해까지는 본인이 흘러나가는 금전이에요. 다 내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왕창 벌을 때도 왕창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밀고 나가보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 네. 친구가 작년 재작년 유튜브에 뭘 사면 집이 어떤 소품을 드리면 돈이 들어온다 집에 용기가 좋아지다 해가지고 사과나무랑 부엉이 그림을 샀대요. 이 그림을 침실에 걸어두고 자는데 뭔가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고 몸이 되게 안좋더래요. 부엉이는 거실에 거실에 문쪽으로 놓고 부엉이는 놔둬야 되고요. 사과나무도 거실에 얹어야 돼요. 안방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방에다 놓으시면 아파요. 우한히 들어오죠. 다 사과나무건 부엉이건 바깥을 쳐다보셔야 돼요. 거실에 그래야지 복이 들어오는 거지 결국 그것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게 샀다고 제가 좀 얻어왔거든요. 근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뒤집어가지고 어디 TV 뒤에다 놓고 있어요. 그림 보시고 이게 저한테 괜찮은 건지 되게 커요. 되게 커요. 이거 비싼건데 엄청 비싸게 해서 버리기도 아깝다 그러고 근데 몸은 아프니까 이거를 이거를 화장실에 놓고 화장실에다가 일주일에 놔두세요. 일주일에 놔두고서 내구탱이 빨간 사이팬이로 왕자 쓰세요. 그거 써놨어요. 왕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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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게 써놓고 걸어놔 보셔. 그러면 괜찮아. 거실쪽으로 문쪽으로 문을 바라보게. 그렇지. 그러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섭고 아마 본인하고 맞을 거예요. 어휴 이쁘네. 사과나무 있고 부엉이 있고 금색 칠해져있고 금색 있고 황금색인데 본인이 토끼 뜨니까 황금색 괜찮아. 무서워할 거 없어요. 거실에 놓으셔 그 대신 거실에 문쪽으로 문쪽으로 바라보게끔 그럼 이제 부엉이는 무슨 뜻인지 재물을 나가는 거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란 사과는 이제 돈이 술술술술술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음이거든. 근데 그래서 그 친구는 방에 나서 탈이 났을 거예요. 근데 거실에 놓으면 탈 안 나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되게 신기하게 그림을 떼고 그 다음날 자는데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허리도 덜 아프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한 화장품 비싼 거니까 내가 가져가볼게 했었는데 화장실에 왔다 놓으셨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유튜브 본 게 있으니까 화장실에 하루에 냅뒀다가 그 다음에 방에 갖고 와서 잊고 있었거든요. 한 몇 달간. 방에 놓으시면 안 돼. 거실에 붙여야 돼. 그냥 뒤집어 놨어요. 한번 방에 거실에다가 걸어놓으셔. 왕자 썼으면. 뒤로 썼어요? 앞으로 썼어요? 뒤로. 잘하셨어요. 잘하셨네. 그건 어떻게 알으셨어요? 왕자 쓰는 거를? 유튜브에서? 예전에 고모가 물건 같은 걸 갖고 오거나 사오면 좀 환무늬로 환무늬로 짝대기 세 개 긁고 빨간 쌀팬이로 짝대기 세 개 긁고 쓰는 거 아시죠? 원칙은 이게 부적 종이에다가 왕자 이렇게 결명적으로 써서 써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하기 싫으니까 하기 힘드니까 빨간 쌀팬이로 그냥 왕자 쓰셔서 그냥 써서 그냥 걸어놓으셔도 돼. 그러면 웬만한 건 탈을 안 잡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리 시원해지는 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글도 많이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